어 여기 있다 야 조금 급 있는 게 있네요 어 뭐 이런 거 사야 마시죠 이런 게 편해 그리고 이런 쓰레파 사고 싶었어 그렇지 이것도 150일이야 이게 낫다 야 야 이게 훨씬 낫다 야 운동화 어디 운동화 여기 아니 운동화 가져왔어 나이키 운동화 그냥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괜찮아요 운동화는 언니 한국에서 사야 돼 여기 태국 나이키 비싸 막 받아 먹어 이거 어때요 아니 그냥 언니 막 신을라고 우선 막 신을 게 좀 필요해가지고 어머 굿걸언니는 안 지나서나 퀸지나 건강 생각이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쫙 보세요 뭐 뭐 뭘로 살까 현실은 지워지는 게 안 지워지는 게 아니고 개싸구리 재질 딱 4일만원 이렇게 됐어요 역시 빛 좋은 게 4일만원